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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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저희 인천 파라라이스 시티에 왔습니다 우리 놀러왔어요 호캉스 왔어요 호캉스 뭔지 알아? 호캉스 뭐예요? 호텔 바캉스라고 요새 유행하는 인싸야? 호텔로 바캉스를 떠나온 오늘 호캉스입니다 오늘 보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왜 안녕? 렛츠고 로비 들어왔습니다 유명한 작품이래요 기윤도 인싸? 아휴 부끄러워 아휴 부끄러워 우와 뭐야 뭐야 엄청 넓어 예쁜 작품 엄청 많대요 예를 들어서 사슴 있고 엄청 크다 저는 이런 호텔 처음 온 거예요 이런 좋은데 와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살면서 역대급이에요 규모가 생각보다 진짜 너무 커서 좀 놀랬어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쭉 걸어봐봐 원래도 조그만 더 조그만해 보였어 줌해서 모니터로 LED로 봤을 때는 크기가 가늠이 안 되잖아 근데 에리나 그렇게 멀리 갈 필요 없던데 언니 돌아와 에리나 돌아와 너무 멀리 가고 그랬는데 너무 멀리 가고 그랬는데 시츠 넓어 탈베스 앗 스페이스 대박이지 여기 식당이에요 와 대박 와 대박 와 대박 와 대박 와 뭐야 욕조 봐 욕조 와 뭐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베이브님님입니다 아 나 진짜 너무 아 뭐라고 해야 돼 너 어떻게 표현하죠? 너무 좋은데 어때요? 너무 좋죠? 네 일단 여기 스위트고요 This is James 여기 짐이나 옷 같은 거 있으면 걸고 네 걸고 풀 미러 컴 화장실이에요 욕조고요 아 이따가 여기서 목욕할 거예요 소음을 잘 나오고 투어하는 거 처음이에요 샤워실이고요 네 여기서 샤워합니다 침대에요 나 오늘 여기서 살 거예요 아 아 아 아 이걸로 따라오시면 다 보입니다 어 와 대박이야 국류들 들어가 있어요 아 샴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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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샴페인 샴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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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과제들도 있습니다 여기로 오시면 거실이에요 여기 빅스쿤TV 있고 소파 있고 그리고 제 크루 있고 안녕하세요 한국인 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인 데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갔어? 나 진짜 그래? 난 말투 좀 있어? 미국인 말투? 말투 좀 있어? 미국인 말투 짖 제인 어디야? 이거 뭐라고 해? 미니 바나나? 나 이런 작은 바나나 처음 봤어 먹어볼래? 사실 오늘도 바나나 못 먹었어 어 언니한테 샴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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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양보하게 오늘 딜럭스 스윗 투어 여기까지고요 놀러 가시죠 나도 이런 거 한번 해야 되나? 아 아 대박 나이스 언니들이랑 똑같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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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아요 잘 어서 오십시오 짜잔 아 둘 셋 이따 봐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자 이제 다시 제 방으로 가고 이따가 풀 파티 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 때까지 쉬고 이따가 풀 파티에서 뵙겠습니다 피우 자, 안녕하세요. 우리 풀파티 왔습니다. 어때요? 완전 좋아요. 진짜 최고. 우리 방도 따로 있거든. 여기 안에서 렛츠고. 에리나. 와, 못 찾으려잖아. 나 살래, 나 살래, 살래, 살래. 살래? 나 살래. 들어오세요. 아니 무슨 말이 필요 없어. 말이 뭐 필요 없어. 진짜 이게? 대박이야. 대박 사건. 안녕하세요. 우리 가방입니다. 가방 왔어. 우리 여기서 밥도 먹고 한 장도 하고 놀 거예요. 여기 따라오시면 우리 잘 부르시겠습니다. 아, 뜨거웠죠? It's really hot. 센터는 그런 아닐까? 우리 집에서 밥을 먹고 우리. 우리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 거. 우리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 게, 우리 집에서 밥을 먹고 города. 우리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 거. 한번 사 먹으면 우리 집에서 밥을 먹고 일을 Snapping. 제인, 에리나 배고파요? 배고파요! 첫 끼입니다 왜왜왜왜?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우와 샌드위치!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크림치킨 크림치킨인 것 같은데 크림? 대박 크림치킨입니다 오기 전에 살 빼려고 했는데 오강수니까 I don't care, I'm a pig 건배! 불 ao olmayaga 설치 1 veactyl 크림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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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카씨 만든δώnej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세상ely 오오오오오 happening Garret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스포츠 바거든요. 여기 스포츠 중계 오면서 한잔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에리나랑 한잔하러 왔어요. 여기 물 너무 따뜻해서 겨울에도 수영할 수 있대, 밖에서. 와 지렸다. 이거 봐. 집이 있어요. 침대도 있고 거실도 있어. TV도 있어. 진짜 야외 있는 집 같아요. 근데 어제 영식했는데 걱정되는 게 색깔 빠질까 봐. 정말 맑은 바다 같은 남자예요. 말바남. 말바남. 워터스레다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큰 것 같아. 그치? 진짜 너무 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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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열심히 놀다가. 힐링하러 왔습니다. 힐링하러 왔어요. 힐링하러 왔어요. 근데 여기 짐질만 있는 거 아니고 많은 시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경하러 가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아 국어? 일본 짐질방 단어 차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렉스 룸. 릴렉스 룸. 릴렉스 룸. 릴렉스 룸. 릴렉스 룸. 오 바이. 바이 큐. 쇼시스. 진짜. 아이고 아이고. 너무 좋더라. 지난 2일 후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배고프면. 스낵밥. 배고파요. 쉽게 해ven 안 돼요? 우리 거는? 아이사메리카노 5개. 왜 니꺼만 쉽게 먹어? 아니. 진짜 이쁘게 해 놨어. 우와. 우와. 아..대박 저기요! 도와주세요! 뜨겁지? 어 잠깐만.. 아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 워드컵 안 받을래? 워드컵만 해! 이게 아이스룸이래! 들어와! 나 물감을 좋아해! 나 물감을 좋아해! 나 물감을 좋아해! 너무 추워요 지금! 잠깐 들어봐! 아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원래 소음도 나쁘지 않네 외국에서 이런 거 안 하는 거였지? 칩칩한 거였어? 진짜? 더워! 근데 외국인들이 시원하다는 거를 진짜 차가워서 시원한 거 말고 잘 이해하기 힘든데 그치 아예 진짜.. 어.. 난 오래 있었어 진짜 처음에는 시원한 거 아닌데 뜨거운 건데 찌개 뭐 어떻게 시원해? 동물낭 거 알파낭 거 먹어야겠어 우리 이제 방으로 와서 쉬고 있다가 클럽에서 만나요 우리 이제 방으로 와서 쉬고 있다가 클럽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ㅎㅎ 야 이랬어 그 뭐야 아 어 이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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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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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